사랑해요 오 마이 매키 오 비키야 토끼 인형이네 너무 귀엽다 이것도 귀엽다 매키 마우스 박스 귀엽지 우리 오키님들이 주신거야 우와 진짜 최고다 이 안에는 거울이랑 와우 머리끈도 있어 예쁘다 이것도 먹어 너네랑 같이 먹으래 우와 와우 so cool 오키님들이 우리 얼굴 그려줬던데 맞아 나 봤어 진짜 잘 그려 진짜 잘 그리더라 다들 너무 귀엽더라고 오키님들 사랑 덕분에 영상 만드는거다 오비키는 맞아 맞지 오키님들의 응원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지 그럼 오마이비키 이야기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겠지 맞아 내 이야기는 언제 해줄거야 텔라 너는 오늘 오늘? 오늘? 오늘 해줄게 오늘 내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하하하 불안해 하지마 오늘 이야기도 재밌을거야 오키님들 정말 오키님들 사랑 없었으면 오마이비키 이야기 정말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거에요 맞아요 오키님들이 다는 댓글 다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힘이 돼요 Thank you all thank you 영상 만드느냐고 힘들지 않냐고 걱정해주시는 우리 오키님들 계시는데 영상 만들어서 힘든 것보다 오키님들의 댓글과 응원과 사랑이 훨씬 더 커서 힘든걸 다 이겨요 계속 계속 더 더 재밌는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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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So 이번에 내 얘기는 뭔데? 오늘 텔라 이야기? 야 오리온! 너 이게 뭐야 영어시험이 이게 뭐야 아 그거 영어를 그냥 대체 이게 몇 점이야? 10점이 말이 돼? 엄마 처음에 10점 만점인줄 알았어 아 그거 100점 만점이야 그러니까 100점 만점인데 영어학원을 보내놓으면 뭐해 맨날 그 누구야 학년이랑 떠들고 둘이 아주 장난치고 놀고 있고 응? 선생님한테 아주 엄마가 창피해 죽겠어 뭐? 아 어머 깜짝이야 아련하세 너네 있었니? 네 그래? 뭐라도 좀 먹었니? 아줌마가 포도라도 줄까? 포도? 휴 살았다 고마워 텔라 누나 자막 없이도 너는 알아듣는거야 텔라야? 자막 없이도 너는 알아듣는거야 텔라야? 엔 텔라야, 너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지? 나 한국말 잘해 어, 영어가 편하네 얘 그래 텔라야, 너 리온이 영어 좀 가르쳐줄래? 리온이? 아줌마가 과외비 줄게 과외비? 오케이 어려운 과외 아니야? 6학년 우리 엄마가 같이 배우래 응, 학년이도 같이 하기로 했어 네, 학년이 어머니 왔어요, 학년이 네 네. 네. 2대1로 하는 게 낫죠? 그래요. 서로 같이 하는 게 좋지. 서로 친구잖아요. 일단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기본기 테스트부터 할게. 내가 너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서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할 거야. 음. 자, 나부터 해볼게. Read the word. 첫 번째 문제. 자, 읽어봐. 아, 나 이거 나 알아. 북이잖아. 책이잖아, 책. 오. 오케이. 하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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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요 포도 포도 스텔라 선생님 말 잘 들어 알겠어? 넵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말해요 넵 지금 말하고 싶다 말 안 듣는다고 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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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우리 같이 과외하면 서로 좋은 거야 맞아 같이 웬밀이지 상부상조 하는 거지 맞아 상부상조 하는 거지 상부? 그게 뭐야? 상부상조? 어... 헬프... 헬프투게더 야 그럼 되네 헬프투게더 너 좀 잘한다 영어 잘하지 오 오케이 help each other 상부상조 I got it I got it I got it이 뭐야? 알겠다 이런 말 같은데? That's right 나 알겠다 이 말이야 I got it 오... 오... 바로 써먹어 I got it 역시 우린 중마구 하하하 중마구 하하하 중마? What is it? 중마구 오... 베스트 프렌드 오...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forever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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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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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어때? 요새 영원은 좀 잘 되니? 응 나 완전 잘해 잘한다고? 오... excuse me 아아..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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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운아 응? 아 무서워 I'm looking for subway station nearby It should be here Subway? Subway 샌드위치 맛있잖아 음... Subway 진짜 뜻 지하철 지하철? That sounds crazy Then we can eat 지하철? 지하철? 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 하하하 지하철 먹는데 얌얌 지하철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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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Subway 지하철 You Go That way 오... Go straight And 오오 Straight Straight And Right Right Oh... Go straight And turn Right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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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Turn Right And Straight And U... 그런 다음에 U... C Subway Left 오프트. 오, 아이씨. I will find the subway station on the left. OK, OK. Bye. Bye. Thank you very much. 어머, 어머, bye, bye, bye. 어머, 리오나, 얘 세상에, 너 지금 영어로 대화를 한 거야? 어우, 나 영어 잘해. 어머, 세상에, 얘 언제 이렇게 영어를 잘했니? 리오나! 네, 여보세요? 어머, 네. 그 리온이랑 학년이가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됐다던데. 아휴, 그러니까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리온이가 글쎄 외국인을 보더니 영어로 말을 슬슬슬 하더라고요. 그 노랑머리 친구 우리 애도 좀 과외 봐달라 그러면 안 될까요? 스텔라요? 네? 우리 애들 영어 좀 봐달라고. 아, 네. 근데 왜 우리 집에 와요? 스텔라네 집을 안 가고. 나 이제 부자 될 것 같아. 텔라야, 근데 너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 주길래 애들이 영어가 늘었어? 어? nothing special. 리온은 학년 한국말 잘해. 나 한국말 알려줘. 영어로 알려줘. 영어로 알려줘. 영어로 알려줘.